플루피디스크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암검진받을 나이가 된겁니다. 아 미시야 예 오늘 해볼 게임 엔드페쳐스란 게임이구요. 비아이시 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부산에서 열리는 인디게임 행사입니다. 엔드페쳐스란 게임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 주인공 플랫포머류 게임인거 같고 해봅시다. 좀 스토리가 있는 벌써부터 느껴지죠? 기억 되살리기 영 글씨체 폰트 좀 맘에 든다. 게임을 설명은 잠깐 봤는데 뒤에 있는 무기가 이제 주사기입니다. 그럼 주사기면 뭐가 될까요? 빨기도 되고 적들의 피를 이제 막 쪽쪽 빨아먹을 수가 있습니다. S 공격시 적에게서 피 일부를 흡수합니다. 특수공격기 블러드 게이지를 이용해서 특수공격을 할 수 있대요. 피 게이지가 줄어드네. 피가 부족함 아래 스페이스 내려가기 채혈 빈사상태 적에게서 피를 뽑아냅니다. 오우 쉿 뽑 콕 콕 뽑아낸 거 맞어? 뽑다 만 거 같은데? 이상하다. 아 뽑다 만 거네 내가 실수로. 빵 찍 오우 저장은 왼쪽 이게 저장 포인트 딱 메트로베니아 느낌이네. 오우 연출봐. 자 플로피 디스크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암검진 받을 나이가 된 겁니다. 아비씨야 대질라고 체력이 달았죠? 저장하면 체력이 차죠? 가드가 A 주사기가 깨질 수도 있다는데? 구르기 피할 수 있다. 슝 아씨 수열? 아 주사기에 있는 피를 이용해서 체력 회복도 가능하네요. R 경험시가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아 아 아직 키가 익숙하지 않네. 아 아 아 아 아 이음새가 저건거죠. 아 아 아 어이가 없네. 저건 어떻게 때리나? 못 때리나 그냥? 못 때린다고 봐야겠네. 비즈공해 이거 뭐야. 동그란 거. 이상한 거? 비즈공해 아닌가? 뭐야 끝이야? 아니 왜? 아 아 또 끝이야. 지푸라기에 불씨 좀 붙었다 싶으면 끝난 킹바드 네. 그니까 BIC 데모들이 약간 좀 극과 극임. 불타 오르려고 하니까 끝난 것들이 있고 진짜 잭 잭까지 남을 때가 됐는데 계속 불타는 게임들도 있고 흠 어 근데 웰메이드 메토르베니아인 것 같아요. 아직까진 게임 느낌 되게 괜찮은데 모르죠. 봐야죠. 왜냐면은 뭐 스토리에 관련된 내용도 안 나왔고 왜 주사기를 들고 다니는지 왜 마무리 저기 붙어있는지 왼쪽에 그 마무리 있었지 근데 기본적인 메카닉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. 주사기를 가지고 가드를 하고 가드하면 이제 깨지면은 안에 있는 피들이 흘러나오겠지? 그게 샌당 소리겠지? 그리고 뭐 그에 따른 강공격이라던가 피를 빤다던가 뭐 그런 것들 뭐 재밌네. 나와봐야 알겠죠? 여기까지 엔드페쳐스란 게임이었고요. 어 웰메이드 메토르베니아인 것 같아요. 엑셀아트가 돋보이는 또 나오면 해보고 싶네. 좀 해야겠습니다. 저렴한 게임이었죠. 감사합니다.